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쟁 기념관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12분을 2023년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는데 그중 네 번째 호국인물인 김현일 공군대위는 1949년 현재의 공군사관학교인 육군항공사관학교 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소위로 인관했으며 1953년 3월 당시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인 F-52D 전투기의 조종사가 됐습니다. 당시 김현일 중인은 4월 1일 강릉의 제10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됐고 1953년 6월 13일 김중인은 고성 351구지에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받고 자신의 여섯 번째 전투 출격에 나섰습니다. 고성군 남쪽 구성면 상공에서 적 진지를 발견한 그는 폭탄과 기관촌 사격으로 이를 파괴했습니다. 그때 김중이가 탑승한 F-52D 전투기가 적 대공포탄에 맞았고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김중이는 편대에게 자폭을 감행하겠다는 무전을 남기고 적진으로 돌진해 전사했습니다. 휴전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김현일 중위에 공헌을 기려 대위 특징과 함께 일지부공 훈장을 추서했으며 그의 유해는 1958년 11월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25세의 청춘의 나이에 조국을 지키다 산하한 고 김현일 공군대위. 우리는 그의 호국정신과 업적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방뉴스 이규욱입니다.